네 오늘 빨래가 이정도 나와요 빨래가 이정도 나오고 다 빨래 오늘 한 빨래들 그 이제 이정도 나오면은 저는 바로바로 운동을 하자마자 그냥 빨래를 제가 그냥 해요 이렇게 세제를 뿌리고 제가 그냥 손빨래를 합니다 그냥 기다릴 수가 없을 때 그리고 이제 여기 갔다가 이제 빨래를 하고 바로 손빨래로 이제 다 샤워를 하면서 이걸 밟아가지고 이제 다 땀을 빼고 이제 손빨래를 한 다음에 바로 말려줘야 돼 이게 보통 운동이 새벽에 한 6시 원래는 제가 여름에 했거든요 6시에 하면은 원래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6시보다 더 일찍해서 4시 5시 그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4시 반 5시부터 했었는데 그때 하면은 한 8시 한 그쯤에 끝나요 8시쯤에 8시쯤에 끝나고 그러면 8시쯤에 끝나면은 바로 이게 빨래를 해가지고 말리고 그럼 이제 자기 일을 하는 거죠 자기 그럼 자기 일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제가 6, 7, 8 8월 정도까지 8월 9월 그치 9월까지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살이 잘 빠지니까 좀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일을 갖다가 이제 쉬면서 확실히 이제 운동에다가 좀 집중을 해서 하나에 집중을 하다가 제가 여러 가지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이제 스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에다가 집중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예 한 3개월 빡세게 해가지고 딱 원하는 몸무게 찍고 그 다음에 더이상 이제 운동을 안 하겠는데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맨날 착각하는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운동을 좋아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진짜 운동을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살이 찐 거예요 제가 원하는 몸무게만 되면 대장 운동을 할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유지 유지하려고 일단 뭐 빨래를 하고 일단 또 나중에 또 이제 동영상을 한 번 더 하여튼 몸무게가 아직 85kg 안될 것 같아요 지금 땀 엄청 많이 빼긴 했는데 아직도 남은 것 같아서 한 번 더 할까 또 생각 중이에요 근데 한 번 더 해도 이거 이 빨래는 빨리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해가 떠 있을 때 해야지 그래서 바짝 마르고 냄새도 안 나기 때문에 지금 딱 해서 말리고 이거 내일도 이걸 입고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그날그날 시간에 빨래를 합니다 네 이제 빨래를 하고 다시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빠빠이 화이팅!